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정식명가 M10W 박종현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우울하다고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저도 가시방석입니다 하셨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인한 각종 걱정거리 추가 FMC 의사록 공개 이번 주도 금융시장 변동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의 시장관 여전히 조금은 계속 변동을 열어놓고 가자인가요? 네, 저는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술적 반등을 제가 2770포인트에서 2820포인트 그 밴드 내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국에서 예전 컨센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16일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한미적으로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 16일, 17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또 다시 기술적으로 약간의 리바운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수익권에 나오는 종목들은 현금화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구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동일한 관점으로 3월 17일 FMC 실제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유를 좀 봐야 어느 정도 지수가 저점에 대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 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보면 댓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고점에서 보시게 되면 68일 계속 똑같은 걸 말씀을 드려요. 고점에서 68일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한 번 횡보 구간이 68일이 오고 그 구간 내에서 나머지 68일 동안의 하락 채널이 구간에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이 리바운드 22선 부근에서 왔다가 다시 한 번 기술적인 조정이 오고 다시 한 번 리바운딩이 오면서 저는 이 구간을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제가 이전에도 한 번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조정이 오는 구간을 고점 대비 퍼센트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가 빠지면 보통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거의 바닥이 잡혔거든요. 그 구간을 설명을 드리면 좀 우울한 얘기지만 2530에서 2550포인트가 딱 그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23% 조정 오는 구간이 그렇게 되면 물론 거기까지 빠진다고 제가 확정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나 보더라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는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저점인 2600포인트를 지지받고 이렇게 쌍바닥 형태가 되는 형태가 시나리오 1안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실제 뭔가 전쟁이 발발하거나 FOMC에서 0.5%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0.25%가 아닌 0.5% 갑작스럽게 두 번 인상하는 효과의 형태로 하게 된다. 그러면 잠시 일주일 동안 정도 2500포인트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3월, 2, 3월 안에 1, 2 안으로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CPI 지수가 지금 물가 지수가 높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CPI 지수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부분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비 심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영향도 있지만 소비 심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이 둔화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3월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왜 시작 전에 가시방석입니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듣고 있는 저는 지금 배가 다 아픕니다. 2530에서 2550선까지 변동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게 시나리오 두 번째. 첫 번째는 일단 2600에서 반등 줘서 쌍바닥 형태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 그 반등도 사실 그간에 말씀 주셨던 시완간을 생각해 본다면 추세적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또 올랐을 때 이익을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맞죠? 제가 볼 때는 68일 안이 4월입니다. 4월 안에 이 하락 채널을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문제에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 연준도 이런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도 좀 늦춰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리오프닝이 되고 궁금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원자재 같은 부분도 유럽 쪽 같은 경우는 3월이 되면 또 겨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지금 방금 유가나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정화되면서 바닥 잡히고 4월 이후에는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이 온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견디는 시간. 그렇죠. 2, 3월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전기차나 반도체 이런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 줄 때 대응하시는 게 좋고 2, 3월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트레이딩 영역이라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얘기 조심스럽게 해주셨어요. 지금 많이 공감되는 얘기가 불타는 잡초님이신데 아이디가 바운딩이 나와도 본정 근처에 안 오니까 매도를 못하는 겁니다. 10% 정도 손실만 돼도 매도를 하겠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면 그래도 일단 끌고 가고 견뎌 보자이지만 다른 섹터로 이렇게 오랫동안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섹터로 좀 설명을 드리면 화학 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화학 쪽도 유가가 3월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마진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 엔터 쪽도 과대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은 리바운딩이 좀 더 나올 거예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그런데 나머지 예전 코로나 수혜주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3월이 국내도 거의 정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월 전에는 이런 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 테마주들 그리고 제압바이오도 제가 볼 때는 3월 사업보고사가 끝나게 되면 제압바이오도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올 겁니다. 대신 사업보고사를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 종목들이 왜냐하면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반등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섹터 대표적인 지수 연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고 테마 종목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손절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전조점에 대한 이탈을 하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손실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고 차라리 현금 확보고를 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입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항상 3월까지의 변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3월 지날 때까지는 우리가 현명하게 버티는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3월까지는 버티는 전략에서 정말 전문적인 영역,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만 해보자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인 거예요? 네. 차트를 잠시 하나만 체크만 해드리고 꼭 말씀드리고요. 선물 없이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물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월 옵션 만기와 4월 옵션 만기 이때 이런 부분이 포지션이 좀 바뀌어야 시장이 완벽하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이 오셔서 이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종목으로는 제가 돌파 키워드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실적주들 이렇게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납폭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원전 하나를 폐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 관련해서 지금 오히려 더 원자력 관련된 사업으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항공 부품하고 이런 원자력 관련된 종목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항공 부품 쪽은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잉사에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항공 산업 관련해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도 항공 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기존 에너지 관련된 원자력도 사업 자체가 글로벌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져 있는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을 돌파한 6천원 라인이 지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봉 올 때 동 종목을 매수하시고 돌파 가격은 6천원대 손절 가격은 장중에 종가가 6천원 회복되면 계속 동사는 거리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력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조점 이탈 없다면 동 종목은 보유하시고 오프 가격은 6,900원 짧게 그냥 5% 10%의 수익 내함을 매도하고 다시 보고 이런 형태로 계속 3월까지만 있다는 게릴라 전략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게릴라 전략 오르비텍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잘 설정해서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M플러스입니다. 1월에 좀 선전하면서 장비주로서 매력을 조금 뽐내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의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M플러스 어찌 보셔요? M플러스가 아니라 LX인터내셔널인데 AS인가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LG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하고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관련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된 종목도 오르긴 하지만 석탄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LX인터내셔널이 보시게 되면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석탄 관련된 종목으로는 국내에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에너지 팜, 석탄, 석유 이런 부분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비료산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원자재 이슈가 있는 지금 현재 키워드에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돌파 가격으로 2만 6천 원을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눌림목 올 때, 은봉 올 때 저는 종목을 지금은 양봉 때 매수하지 마시고 종목 은봉 올 때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손절 라인은 2만 6천 원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2만 6천 원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짧게 손절하시고 목표 가격으로는 3만 1천 원 3만 1천 원대 스윙 종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1천 원대 이렇게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르비텍과 LX인터내셔널 2만 7천 4백 50원에 전일 종가 기록했던 종목인데 목표가 3만 1천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돌파 종목들까지 체크했습니다. 게릴라 전략으로 짧게 짧게 목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박종현 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